어땠어? 갔어? 안 갔어요. 전화하면 했어요. 벌칙이었어. 에어팟트 콩나물도 디오나 가져갔단 말이야.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구장나물 줘. 블루투스 연결 못 할텐데. 왓! 야 야 야 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런닝맨 퀴즈 최강자전으로 퀴즈 대결이구나. 너! 너! 이 무시기 삼청사들. 지효야 지효야. 잠깐만 지효는 또 건너뛰어. 객상님! 객상님! 자 다 레이트로 들어와. 네! 지효가 아직 본격적으로 봉인을 해제 안해서 그렇지. 지효 열면 난리나요. 지효 열면 난리나요.